울산 그린라이프 8, 84, 114제곱미터로 구성되고요 총 607가구를 공급합니다 디엘건설이 선사하는 이편한세상의 브랜드 자부심을 누리기에 앞서 입지적 특장점을 함께 알아보시죠 이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는 울산의 미래, 서울산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서울산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KTX 울산 역세권이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울산의 제2도심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대규모 복합문화 쇼핑몰이 개발 진행 중이고요 불경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부산 울산간 광역철도 등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해 지역입니다 또 KTX 울산역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울산과학기술원을 잇는 R&D 비즈니스밸리 조성사업도 계획되어 있죠 이처럼 미래 가치가 독보적인 지역에 공급되는 이편한세상의 자부심 지난해 이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케어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그 가치를 입증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편리한 교통과 편의시설, 교육환경까지 빈틈없는 생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단지는 24번 국도로에 진입이 용이해서 울산 도심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에 KTX 울산역, 서울산IC, 언양JC, 서울주JC 등을 통해 전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광역교통망도 갖췄습니다 직주 근접성 또한 뛰어난데요 길천 일반산업단지, 반천산업단지, 삼성SDI 울산사업장, 오뚜기 삼남공장 등으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해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단지 인근에 자리한 상북초, 상북중, 경의고, 울산과학고 등 학군이 잘 자리잡혀 있으니 더욱 마음에 드실 거고요 또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시설, 큰 나무 놀이터,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등 아이들의 놀이시설 및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는 이 같은 도심 인프라 외에도 선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영남알프스인데요 단지는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된 영남알프스를 품은 숲세권 입지에 조성이 되며 운문산 자연휴양림, 가지산 돌입공원, 단월 자연휴양림, 심불산 휴양림 등의 명소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원이 다른 그린라이프와 에코 힐링 프리미엄을 일상 속에서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이 편한 세상이 만들어갈 하이엔드 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6개 동은 남동, 남서양 위주의 배치로 체감과 통풍을 극대화하였고 최고 23층의 높이로 압도적인 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차는 100% 지하주차로 계획하여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심단지로 설계되는데요 메인 차량 통로 너비를 7m까지 확보해 여유로운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하 2, 3층에 마련되는 주차장은 총 853대 세대당 1.41대로 넉넉하게 마련이 되고 전기차 충전은 급속 3대, 완성 14대를 포함해 총 43대까지 계획됩니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대신 걷고 싶은 공원형 조경으로 가득 메워지는데요 이 편한 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이 울산 최초로 도입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넓고 탁 트인 잔디마당 사계절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절 정원 새로운 경험이 가득한 놀이숲, 드포엠 플레이 등이 꾸며지고요 또 팽나무, 단풍나무, 철족, 산딸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식재되니 늘 다채롭게 단지 조경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부대시설 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됩니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돌봄 교실과 맘스 스테이션, 라운지 카페, 주민 회의실 등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2편의 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는 2편의 세상만의 입체적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를 울산 최초로 적용하여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니즈를 반영했습니다 또 주변 시세 대비 부담 없는 분양가를 측정하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까지 계획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사업지인데요 서울산의 미래 가치와 브랜드 자부심 그에 걸맞은 우수한 특화까지 모두 가질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서 빛나는 명품 일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